자, 데뷔니티의 오리지널 씬, 인앤드댄션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갑니다. 아, 맛있다. 뭔 소리야. 아, 잠깐 쉬고 오는 동안 샌드위치 먹고 왔습니다. 급하게 빨리 조리해서 먹었어요. 마요네즈가 부족해서 약간 텁텁하긴 했는데, 아, 됐고요. 자, 저번에 이제 해적선장을 써뜨리고 열쇠를 받아가는 게 이번에 목표였죠. 빨리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일로 와봐. 딱 봐도... 여기 냄새가 나죠, 함정 냄새가? 스위치 있고요. 세이브를 얻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함정을 모르니까. 도전, 도전까지 날쌍. 뭐 쩌라고. 기름통은 전투 끝난 다음에 갖고 가고. 아, 이거 얹어놓으라고? 아, 오케오케. 아, 하. 아, 오케오케. 아, 오케오케. 어, 아린가? 나 불길한 거 건들기 싫어. 에? 에? 잠깐만, 여기 못 나가는 데냐? 오케... 아니, 뭐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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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 진짜 이렇게 나올거야? 이거 야가 이거 이거 하드코어로 하면은 그냥 끝나는거 아니야 게임 저렇게 하면은 어? 만약에 저기와서 잘못 눌렀다 헷갈려서 끝나는거 아니야 게임 뭐요? 아 뭐요? 아 아 이걸 준 이유가 있구나 야 그러면은 다른거 눌러보자 니가 눌러 그냥 건드면 안된대 이거 설이 낀 스위치 일단은 고쳐 해제해야지 고쳐지냐? 아 귀찮네 이거 아 아 이거 수리 레벨 필요해? 아 아 가지가지 하네 진짜 야 수리하는데 레벨도 필요하냐? 아이템 자체가 얼마짜리인데 저거 어이 미치겠네 진짜 어 그러면은 이따 회수해 어? 길이 있네? 어 어 끝나는게 아니네 여기서 갔다와야지 뭐가 열리나거나 그런 힌트가 있나보다 감속 화살은 내가 못받아 아아 나와 수리용 망치랑 감속 화살 화살 가져오고 어 어우 진짜 이놈의 게임 진짜 우유 망치 에? 연막 화살 아이템 아이템 이거였구나라고 한거 보니 해결이 된거 같은데 진단은 그러니까 저 소리를 했겠지? 실명의 면역이 있습니다 오오 내구도 오링나면 바꿨어 저걸로 스탯 안좋은데 없는거 보다 낫겠지 뭐 저기까지네 딱 으악 이상한 소리 내지 마아 하아 기분 나쁘니까 가져온 뒤네 야 그럼 뭐 어떡하라고 나한테 이거 누르면은 이동된다는거 아니야 눌러져 있는거냐 누르면 한번 이렇게 해보자 야 일단 해소해봐 저걸 눌러서 이동을 시켜보자 저건들면 안됬댔지 두개 얹으면은 되겠지 안 내려갔죠 두개로도 안돼? 어? 크흑 그렇구나 나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이템은 좋아 아이템은 좋아 아이템 만족해 저런걸 주는거냐 저런걸 주는거냐 뒷길이 있고 뒷길이 있고 이상한게 있거든요 상자도 있고 여기를 통과해서 가는게 맞는데 누른 다음에 그래서 딱 봐도 좀 더 찾아보자 좀 더 찾아보자 바로 공략 보면은 노잼이니까 뒤져보고 아 누른 뒤구나 이미 누른거는 아 누른거는 끝났네 어 누른건 끝났네 어 전부 눌러야되는거네 버려가 얼어붙는거 누르고 따뜻하게 해줘봐 그렇지 한턴밖에 안가져 얘는 누른 다음이고 일반적인 스위치 너가 이제 무기를 벗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제 무기를 벗었으니까 이제 무기를 벗었으니까 이제 무기를 벗었으니까 여기까지 됐고 끼고 후 마지막이네 이게 해봐 돌아갈 방도가 이거는 너가 누르는게 아니야 보니까 너가 눌러가서 마지막에 눌러서 순간이동이 안되고 이런 계열이 아니라 누르는 법이 있을거야 분명히 누군가를 사용을 해야돼 순간이동에서 동료한테 보내던가 아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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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걔 똑똑한듯 열렸냐? 안 열렸네 다 눌렀거든요 일단 안 누른거 없잖아 뭐 남은게 있냐? 너무 어두워 맵이 나는 이런거 싫어 참 지금 뭐 보여야지 뭐 하던가 아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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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지막인가보다 아 아 아 그거라고 했잖아 아직 안됐냐? 아직도 남았다고? 이거 눌렀잖아 아직 남았어? 눌렀지 하나 어디서 안보이는데 이 밑에 뭐 하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닐거 같은데 위치가 좀 애매한데? 봐봐 어 나같이 진짜 어두운데서 안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냐 아하 내리가 아 아 그거라고 했잖아 됐냐? 치 개같은거 아니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황금술치야? 아 아 그거라고 했잖아 아 그거라고 했잖아 아 그거라고 했잖아 어어어 어어어 뭐게 많냐? 아 아 아 아 아 어 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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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로 할걸 치룡 많은데 열렸니? 열어주자야 야 엔간히 해라 지겨워서 못해먹겠다 야 저기 하나 있는거 같은데? 크랩을 발견했는데 밟아버렸잖아? 울프록으로 자동이동 시켜놓으면 되지 않을까? 울프록으로 자동이동 시켜놓으면 되지 않을까? 자동이동은 안 피해가나? 와 이거 참 야 이거 참 갔다와 아 아직도 남았어요? 엔간히 하세요 진짜 짜증나네 이젠 혹시 많이 숨겨놨냐? 혹시 안 보이는데 있지 않을까? 아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여기까지 가면 너무 멀지 아 너무 어두워서 근데 하나도 안보여나 마우스가 하얀색 뜰거 아냐 아 자 일단 회복하고 찾으면서 좀 건들지 말랬지 어? 뭐야 오우야야야 하 아 큰일 아 야야야야 잠깐만 이 개같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다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내 생각에 누르면서 하나씩 해방이 되나보다 처음부터 없었던 거 보니까 잠깐만 일단 나가봐 점점 함정이 많아지고 있어 불조항 없잖아 그냥 어떻게 누르고 튀어야지 살았다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걸 어 죽겠는데? 햄 햄 햄 아 햄이요 아 햄이요 트리플 햄의 힘이다 야 아직도 안 열렸어? 너무하잖아 어 생겼어 없던 게 지금 생겼다는 거야 어딘가에 뭐 이딴 게임이다 했냐 야 이거 나 어떻게 찾으라고 진짜 진심으로 한두 개도 아니고 가까이 가야 보일라나? 아야야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아야 뭐하니 아이씨 개혈 받네 개.. 개혈 받네 눈 내려오고 눈은 내려가 이거 무조건 들어가는구나 아상 이거 무조건 들어가는구나 아상 엥? 아 저걸 눌러야 할사가 되긴 할 것 같은데 생각이 느낌이 야 꼬레 해적이라고 지금 이정도 가오 잡아놨다 이거지 기억해두겠네 이 원한 야 이럴거면은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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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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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주자 그냥 오그라프가 도착해 내가 가 전사가 체력 많잖아 그래도 미지경이긴 해도 너만큼 체력 많은 애 없잖아 니가 힐 해야지 그럼 물통 없니 혹시 여분? 물통도 없고 뭐했니 여태까지 갓 짜내서 따뜻한 우유도 있구요 갓 짜내서 따뜻한 우유도 있구요 다시 내겐 걸지 못하는 미기한 녀석 나름 버틸만해 얘가 그나마 쟤든 거르고 너희가 찾는거야 하 씨 심각하거든 너가 선봉으로 서야지 함정을 찾으니까 너는 뭐 알아서 자일 하면서 버텨봐 어우 이거 씨 이게 이것보다 지금보다 저 레벨 정도 던전이라고 이게? 지금보다? 참 야 이거 진짜 너무했다 야 인성이 얼마나 쓰레기길래 이런걸 만들었어 심해하잖아 이거는 개쓰레기네 진짜 다 터진거 같은데 지뢰? 아 안터졌구요? 트랩이 좀 잘 발견하고 있다 야 너 없었으면 큰일날뻔 했다 진심으로 야 너무 어어 아 누른거네 이거 레이즈 장군의 인형? 뭐요? 잠깐만요 손에 쥐어보니 레벨을 담기고 싶다고? 이게 있어야 열리는거냐 설마? 이게 왜 이렇게 안전하냐? 여기 뭐 있을거 같은데 안전해 어? 아 이게 새로 생긴거구나 야 붙어 대담치 너가 가야지? 너가 선봉이지? 가라 전사 널 믿는다 힘내 야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야 이러면 안되지 돌아가야되는데 아아 야 이렇게 하자 전사 여자친구한테 맡겨 너의 반쪽을 여자친구한테 맡겨 너의 반쪽을 여자친구한테 맡겨 너의 반쪽을 다 누른거 같은데 이제 보내줄래요? 아직 싫어요? 그랬구나 쟤같은거 어디있을까? 풀피야! 뭐라고 짓거리지 않았네 쟤네 아니지? 다 누르지 않았나 이제? 아직도 못본게 있다고 내가? 아 진짜 너무 어두워서 진짜 하나도 안보여 나 나 난 안보이는 야명찡은 안보이는 구간이야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헤리야 마우스에 의지를 해야 돼 마우스가 지팡이 역할을 해서 싹 다 잡아 아 미친 말도 안 돼 와 이 정도야? 변태 새끼네 진짜 만든놈 걔 변태 새끼네 진짜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올라가 해적 폰티우스 제가 주나본데 당연히 지금 적대가 아예 떠있죠 지금 상태가 당연히 뭐 할 것 같으니까 소환하자 어 닉 심판자 가자 닉 두 턴 남았다 야 전투 어 두 턴 정도면 쓸만하죠 딱 닉이 닉은 랭킹에도 없네 느려서 그래서 소환할 거 둘 소환하고 싸우면은 게이득이지 뭐 장난하냐 저거 뭔 짓이냐 지금 다행히도 실제로 맞은 건 궁수 하나야 뭐 이럴 것 같았어 대충 전의를 해놔야 전의를 해놔야지 숙성화살을 빼겠지 좋아 너는 도망가지마 싸워 그냥 야 데미지 왜 이래 역시 물맞부던 애들은 정신 못 차리지 대기해 이동으로 가지 말고 가속으로 가자 아 너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일단 자기한테 독 걸고 어 불 같은 거 날라와서 터지는 거 아니야 샘이니까 내가 잊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었는데 위험한걸 어 해골은 당연히 보내야죠 얘네는 어그로 용이니까 닉도 가야 되는데 닉이 갈 짬이 없다 쟤 둘이서 속성화살 다 빼주고 일단은 마업이랑 상태상 같은 거 아 왜 아 왜 왜 그래 그래 불 독까진 봐줄 수 있어 독 정도는 뭐 기절도 아닌데 뭐 어 안 쓰네 속성 못 쓰려고 소환할려나 본데 기회공격으로 다운 실명 뺐고요 야 버프 개통이네 어어 잘 뺐죠 닉 아 닉 잠깐만 야 너 독이니까 안 통하잖아 어차피 돌진해 닉은 일단 회복이 차있고 너무 느리다 닉 소환은 걸러야겠어 앞으로는 버프 걸고 다음 턴에 닉 소환하는 걸로 버프 걸고 다음 턴에 닉 소환하는 걸로 용도만 다 갖춰주면 되니까 뭔 건가요 부왕 부왕이 뭐야 공포 안 통했고 아 좋아요 공포 패스면 개이득이죠 폰티우스를 잡느냐 폰티우스를 잡느냐 딴 놈을 잡느냐 안 돼 너가 내 눈에 났어 복수다 복수다 어우 저 의리 있는 척을 해 해적놈들이 갈아 허벅지 하아 아아 아냐 잡몸 먼저 잡는게 내 취향이야 넘겨 궁수 있으니까 가봐 다행히 가속 걸어놔서 빠르죠 후방어택 그렇지 자 폰티우스 소환 두번 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제거하겠습니다 노래가 조용하네 아주 폰티우스 먼저 가자 아 두발밖에 못써? 냉각 아 전사가 있으니까 나는 소환 전사가 야 폰티우스 엄청 세네 미친놈이네 그렇지 아직 매혹 남았죠 어 매혹 화살이다 어우 야 같은편 야 매혹 화살 뺐으면 개이득이죠 어 거기다가 니기 받았구요 저거리에 있는 니기 힐 받고 두루마리 바닥에 있네 소환이겠지? 오오 야 염구야? 어 저거 괜찮게 터졌는데 의외로? 저정도는 받아줄만 하지 안좋은것도 많이 뺐고 기회공격까지 들어가고 괜찮하다 이겼네 숫자보니까 만만하지 않았던 놈들인거 같은데 불? 복수는 무슨 복수야 야 폰티우스 보내 폰티우스부터 없애버린다 없애버린다 야 써야겠지 폰티우스 폰티우스 불구 어 좋아요 데미지도 쎄구요 후방 마무리하자 깔끔하게 이렇게 약한 공격으로 자아 그래 1400 에이스 뺐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능력 박으면 되지 뭐 범위가 안되도 개같은거 아 돼도 안돼도 이렇게 꼭 이상하게 한대 어? 됐어 전사맨 야아 좋다 야 도발까지 해 한명 조롱이네 아니 조롱해도 뭐 딱히 어그로 끌리는건 없어 전산 튼튼하니까 법사 좀 위험하다 염구 세다 어 염구 세 근데 은근 버틸만하다 또 웃긴게 웃긴게 또 버틸만하다 아주 기묘한게 소환 2천이나 남았네 약화해 약화해주고 아 궁수문도 쫘야지 어딨냐 누가 저기요 어디갔냐 여기 떠네 궁수하나 죽었나? 죽을 체력이 아니었잖아 어 잠깐만요 연락이 와서요 아 해굴 세다 상대로 어 깜짝이야 뭐 이상한데 연락이 왔어 어디보자 일단 눕히고 오 좋아 대기하고 이거 이리로 가야겠지 하늘로 때리려면 전사 말고 표적하기도 어렵잖아 표적해야되는데 좋아 넘기고 넘기고 야 이제 보내자 일단 이거 쏘고 아 누워있네 계속 소환 풀렸고 소환 풀렸고 야 잠깐 도적 도적 죽냐? 아 도적은 뭐 괜찮아 부활시키면 되니까 이 정도 뺏으면 괜찮지 야 근데 도적이 몸이 너무 약하다 전사에 비하니까 어 갑자기 이제 스킬 풀리죠 쿨 돌아서 저 해굴 자체가 스킬 되게 많았네 사술에다가 중기병 스킬까지 있네 우리가 일곱 일곱 개나 있는데 뭐야 울프라구요 이거 아 이거 연막으로 넣었어야 된대 실수했다 그래서 울프라구 터이니까 상관없겠지 뭐 연막하시고 넉다운이냐 얘 의심까지 해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보내서 제발 잡아주세요 그렇죠 전사지 무조건 전사 안죽지 쉽게 언제 여기까지 걸어왔냐 추렬 어우 야 이거 머리 좀 굴리는데 얘 아 이거는 소환해야겠다 보니까 불에 약하네 얘네들이 야아 소환사야 소환사 그냥 산넘은 한이야 불이랑 약간 시너지 있으면 어 근데 얘 때려야겠다 그냥 연막 안해서 때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마무리하자 파워샷으로 메모리 걸어가서 한발 더 크으 됐어 불정이 있으니까 한반도 그렇지 깔끔 와아 이게 뭐야 황금 앙구적출 기술책은 뭐죠? 악당 기술이네 야 범인은 뭐야 별게 다 있네 일단은 어 양손 랜스 있어 부활 재생 검은여색 저거네 폰티우스 어 아닌데? 대지 정령 화염의 화신 나쁘지 않죠 화염의 화신 저건 얘 주자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먹으라고 네가 먹어야지 아 우선 악당 기술로 땡기는데 보자 실명시키고 관통 피해 오 괜찮은데 아직까지 쓰기 아직까지 쓰기는 그렇구요 포인트가 없죠 다이린 하시구요 근데 취를 왜 이러냐 왜 이래 보라색이야 걸린거 걸린거 없는데 나 질병 걸린것도 아니고 렌스나 보자 대장장이 제조 대장장이 제조 오 괜찮네 쓰레기조 돼지피에 붙어있는건 가상하다 보물상자지 이거 어어 야 뭐야 어이없네 돈 던지는거 봐라 빨리 죽이자 건방자서 안되겠다 헤엑 이래? 매혹하고 날 좋아하는 상태에서 처음맞게 그렇지 어우야 바뀌는거 보소 아 선버프 했어야 되는데 하나 아끼자 얘를 잡자 그냥 아.. 애매해 애매해 두털이니까 충분히 잡죠 야 왜이렇게 세냐 그렇지 황금 얼마나 던져된거야 이 자식 이거 통이 있다 통 가져갈 수 있니? 무게 되시는 분 에이 없네 통 아까운데 주워가야되는데 입구에다가 피라미드 건설하고 입구에다 통 모아놓을까? 물통도 있는데 여기에 괜찮은거 같은데 누가 갖고있어 피라미드 둘다 네가 갖고있냐 둘다 네가 갖고있냐 아니야 네가 갖고있고 너 갖고있네 여기에 떨어뜨린 다음에 고맙해 갔다오자 거음만 옮겨라 갖고있는게 남는거다 옮겨라 옮겨라 어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 좋아 풀피고 저기서 미밍 나오는건 전혀 예상못했네 840에 화살 없냐? 저기도 하나있고 폰티오스 죽음의 총에 폰티오스 상자 저거구나 집어들고 내려 갖다 놓고보자 티끌 모아 태산이야 다 갖다놔 공짜라고 공짜 공짜라고 공짜 이거 근데 되게 효율 좋거든요 이게 쓸모없어보여서 너도 발견할 줄 아냐? 니가 가서 그냥 니가 한번 보고올래? 오오오오 착 brush 왠지 이게 확대되 야 근데 쟤 어떡할거야 주인공 주인공 보라색이야 블루스톤을 얻은건지 어우 바뀌었다 바뀌었다 버그였나봐 아 좋아요 이건 어떡한건데 야 야 뭐하는거야 아 나 어이가 없네 숨어들어가서 저걸로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거구나 누가 그딴거 쓰냐 시댁어던데 저건 그렇게 안쓰면은 너는 좀 쓸모가 없었겠다 이번건 생겼으니까 이제 정문으로 가면 되죠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저는 챙겨서 가겠습니다 상자를 라고 말했는데 상자가 하나도 없네요 다 터져서 됐어 그럼 가자 언제든지 와서 상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건물만 진행할때 빨리 갑시다 가져갈 상자 없니 아 상자를 찾아 나서는 하이에나야 저거 가벼운거라도 가져갈까 혹시 모르니까 바리게이트로 쓰면 되잖아 어차피 나는 소환을 해야되니까 액션포인트를 한번 한턴 동안 소비를 해야되고 그런거 감안해서 괜찮은거 같은데 가벼우니까 좀 많이 들을까봐 어 이렇게 세개 네개까지 가져가도 저건 안되고 바리게이트로 쓰면 비어있는것만 가져가자 비어있는것만 가져가자 잘했어 정힘들때 바리게이트로 쓰고 앞에다가 기름상자 던지고 뒤에다가 바리게이트로 쓴 다음에 전사를 한턴 때리기 위해서 멈출거 아니에요? 타격때문에 AB 소모해야되니까 그렇게해서 궁수존이랑 잘 맞춰놓고 난 멀리서 사격해가지고 딜 넣고 전사는 소환하고 불지대 만들어서 도토딜 넣고 이러면은 나보다 탭에서 해도 이길거 같은데? 아 물론 기름통을 한번 더 가져와야된다는 귀찮음이 있지만 뭐야 이거? 베개? 아 잘수있는 데가 있네 야 대박이다 세상에 좋잖아 어 재밌어 너무 이 게임 어 재밌어 너무 이 게임 보통 아냐 아 중독성 쩔어 오늘 해적도 잡았구요 결국 30분 동안 고생했지 어 야 뭐야 끝났네 다이아몬드 있어 다이아몬드 있어 다이아몬드 있어 괜히 갖고왔다 야 끝났 줄 몰랐다 야 참 어 머머나 일리 건너가바 아 길 있네 길 있네 또 있네 시체가? 드래곤 저렇게 약하냐? 약이야 약이야 쯧 내려가 일단 약초 필요 없잖아 그냥 가자 세 마리 급 한 마리 추가요 야 어딨는데? 야 딱밭에서 뭐 나올 것 같아 나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아 이게 마무리야? 아 쟤야? 데스네무나야? 뭐야 야 뭐 하는데? 아 야 웃기지 마세요 산에서 물을 빌려야 돼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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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할 수 없어 버프 걸어야지 뭐 별 수 있나 넘겨 제거 해야겠잖아 넘어졌고요 일단 새끼 하나 제거하는 걸로 상태 이상은 없어 다행이야 딜이 120이면 세긴 한데 어 행동력이 좀 많네 원거리고 어 전사 상대로는 괜찮죠 전사 진짜 순탄하다 이런 거 보니까 엄청 좋네 전사 일단 새끼부터 하나 오 야 데뷔죠 왜이래 오 야 별로 안 세다? 너가 센데 너가 너가 드래곤 두 마리를 잡을 정도야? 드래곤 자체가 여기서 살아있는 드래곤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게임에서 촉촉해졌죠? 아 저렇게 쓴다고? 별거 없는데 그러면 야 야 잠깐만 내 거 할래? 너 안 통할 것 같다? 어 면역이네 통하면 너무 사기지 니구로 전름발이 때리면 되겠다 이러면은 전사론을 할 거 다했지 여기까지 하면 전사론 끝났지 아이 포인트가 안되네 아 이거 어떡하지 안 통할 거 아냐 아무것도 출혈자 넣어봐 앞에 있다고 해서 어 근데 세 개다 뭔가 물흥덩이가? 어디까지 돼 어디까지 가야되냐 범위가 안 닿는데 그냥 아예 범위가 아예 안 닿는데 어 출도 면역이구요 약화는 통하지 자 저주를 걸었어야 되는데 짬이 안났어 궁수 맞추네 가까이 있는 놈 먼저 맞추겠지 소환수가 죽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베스트인데 죽었지 좋아 5포인트인게 크다 그냥 때릴까? 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때리자 그냥 별로 그렇게 안 세다 미친거 아 궁수 빠진건 심각하다 이거는 어어어 몸 다 해줬죠 제발 제발 어어어 야 뭐야 뭔가 엄청 강력한거 뺐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엄청 강력한거 뺀거 같애 바다새끼 거미가 나왔는데 얘 씹.. 씹어야지 얘는 얘 죽여야 되는데 한턴 더 모은다 이거 찍어 그렇지 이거 괜찮을거 같은데 그냥 때려 어 이번 턴 안에 제압되지 않을까 너는 후방 어떻게라는게 존재하니 존재하긴 하는구나 해봐 그렇지 살려줘 세대까지 안되네 어 좋아 공수 보네야 보네 보내줘라 놓아줘라 예스 쟤는 뭐 알아잡으면 되니까 클리어 오오 야 바다거미 발톱 뭐야 이거 단거미냐 왼쪽 아 너무 좋다 소환수가 너무 좋아 이번에 먹은게 너무 사기야 오오 돼지완드 이거 한손목이 떠도 레벨 낮아서 소용없지 않을까 바다 발톱 뭐있어 어 이거 근데 이거 괜찮다 오 괜찮다 이거 상태상도 있고 속성 데미지도 있고 파괴해야 되냐 내부도 100이네 야 중독이랑 냉각이 둘다 붙어있고 상.. 속성 데미지도 있어 괜찮네 훌륭해 가자 다른것도 감정해두자 음 4레벨에 낄건 아닌거 같은데 7레벨짜리죠 다른거는 뭐 기대안하고 침묵면역 대기저왕 애매하죠 애매하다 싹 팔면 되겠다 이거 싹 쓸어가서 가자 암마 저게 드래곤 3마리를 잡았다고 저게?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저게 3마리급이라고? 너가 죽겠지 몇마리를 두마리 죽이고 한명 약화시켰겠지 불에서 한방이면 죽을거 같은데 아무리 물을 쏘던 뭘 쏘던 저게 저녁이 지났다 이 침대에 오랫동안이 흘리며 이 침대에 오랫동안이 흘리며 정말 엄청난 발견했는데 공짜로 줄 생각 없냐? 샘슨 유령을 만났습니다 어? 어 일러 바쳤네 내가? 캐스트 끝난 거임? 끝난 거임? 끝난 듯? 돌아가자 마른 상자들을 아니 거음만 입구로 가서 상자 두 개 챙겨가자 누가 늘고 있니? 나지 불상자 세 개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아 이거 그냥 다 가져가서 순간이동하면 되겠구나 중간이동 되긴 하냐 무거워서 이거? 북쪽 되네? 항구로 가서 샘슨한테 대화하면 되죠? 등대.. 아 등대로 가야지 항구로 가면 된다 아 저 등대 유령이 있었구나? 아 그랬네 잊고 있었는 내가 자 너두고 각재 내려놓을 각재 내려놓을 각재 통닭 어디갔냐? 어? 아 얘지 얘 거 통보라고 얘 어떻게 귀찮게 만들었네 하..C 올려 아 이동해야되냐? 너네 던질라면? 좋아 야아 통돌이다 통돌이 등대 가자 회복으로 그냥 다 채우자 귀찮다 맞을 일도 없어 내 생각에는 황량한 공장으로 가.. 황량한 농장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면 등대죠? 가자고 많이 얻었네 경험치도 40%가량 생겼죠? 40%까지나 30%? 30% 이상 생긴거 같은데 30% 약간 넘게 생겼네 34,5? 경선 잘 먹었구요 아아.. 가져갈거 있죠 이러면 야 하나밖에 못 가져가냐? 아이씨 일단은 먹고나 생각하자 일반통 좀 버려 여기다가 이거 이거 몇개 차지하는거냐? 여섯개 있어? 많이 쟁여놨어 아무도 등대에 접근하지 못할거야 귀찮아서 들어가 대스테론 내 사랑 너는 절대 죽을 수 없을거야 내가 죽을 수 없을거야 내가 죽을 수 없을거야 그리고 지금 너! 너의 모든 얘기 들으셨어? 너는 제 마음을 도와줄게 샘슨은 그게 니우치고 있어 대스테론 용서하고 넘어가야 돼 야 용서할 필요 없지 대스테론 용서하고 혐의로 대스테론 용서할 필요 없을거야 대스테론 용서할 필요 없을거야 맞아 샘슨 너무 많이 죽였어 가위바위보 함 따가리해 어? 너 너무 나 야뿌는거 아니냐? 나는 이제 가위바위보에 통달했어 개같은거 아 제법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나는 너를 이길 준비가 됐다 나는 너를 이길 준비가 됐다 나는 너를 이길 헐 난 너를 이길 준비가 됐다 그래 너의 패턴을 외워버렸다 아냐 내가 죽는 후 그깐 내가 죽는 후 같은 거 또 내면 이김 아니 아니 내가 그 Professor 이 지내 이 지내 알아서, 뭐 거지던가 하시구요 엄 엄 야 인간적으로 죽여놓고서 이제 와서 뭐 목걸이 하나? 그걸로 또또또 하려고 그래 이걸로? 웃기고 있네 네 잘못이야 모아라 비밀의 열쇠 북쪽 출입문 이걸로 많은 캐스트를 깨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케이 주자 어 야 이 정도면은 아주 숲 다음 맵 숲 전체를 불살낼 수 있다 이 정도면 야 이거 다음 상대는 저승으로 가는 부분이야 안 낀 거 뭐 있어 나 이거 릭도 깼지 고토 깼지 이 몹에서 깰 거 다 깬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어 어 다 깬 거 같은데 나 이게 문젠데 어 저 비행 능력이랑 우물 아 아 쌍둥이 던전 이게 우물이랑 같은거죠 말하는 조각상이 문젠데 절벽에서 말하는 네 개의 조각상을 볼 수 있었는데 어디 있었는데 그게 나는 본 기억이 없어 지가 봤대 캐스트는 보셨어 나는 내 난 본 기억이 없거든요 어디있는데 어디있는데 절벽 위에서 왔다고 일단 여기 떨어져 죽어 있었거든 지체는 얘가 이건데 어디 어디요 니가 안되는 부분이구요 중애한테 가자 중애야 지금 잊어라 교회 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정신 못차려 이제 시체라고 어 어쭈 참 뭐 깔싸만거 파는데 내 거 좀 사가 아 여기까지가 맞는거 같지 배웠으니까 필요없구요 빈거 필요없죠 어 돈줘 그렇지 13,000원 아 기대되는구만 무기좀 보러갈까 나 10레벨 찍었잖아 11레벨 무기 사고싶은데 11레벨꺼는 안팔고 10레벨꺼는 팔죠 40%밖에 안되니까 10레벨꺼 사자 아 혀 꼽이는거 봐 다음에 힘찍어야되는데 힘찍었을때 죽긴하냐 넌 다시 야 이게 한손이라고요 이 디자인이 데미지 센거 봐라 양손급인데 오 10,10이면 나 못껴 아이템 바꾸면은 끝나 지금껏 괜찮네 야 11레벨 너무 쓰고싶다 내 취향이다 무기 하지만 참겠네 대가는 팔생각이 없으신가 보군요 3레벨 10레벨에 10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10레벨에 8 이거는 바로 쓸 수 있잖아 우선건 중요한데 나 어 별로인데 저건 아 가정할거 없어 신발 어때 어깨 어깨 정강이 야 너 부츠 왜이렇게 좋은거 끼고있냐 너 뭐 없었냐 황금잔같은거 내가 줍지않았어? 여깄네 하나밖에 안되네 네 주세요 찾아볼까? 나 11레벨 찍고싶은데 11레벨 좀 오만거 같긴하지만 안하고 넘어갈 순 없잖아 말하는 조각상을 한번 찾아보자 디비니티 말하는 조각상 말 재밌는 퀘스트 많으니까 아까 그 지하도 재밌었죠 이거 나 나 내게 답을 줘 구글 루트 사이씨 스튜 루트 아 해당 숙성에 공격을 하면은 돼 그러면 열려 그래 그게 비밀이야? 비밀이냐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그럼 여기 말고도 뭐 지하에도 있지 않았나? 가보자 지하에도 비슷한 거 있었는데 일단 저거 먼저 깨고 가자 웨단해변 에블린전에서 원래는 만났어야 되는 웨단해변 위가 야 이걸로 여기서 가자 그냥 얼마나 걸린다고? 코앞인데 뭐 여기 속성 공격을 해주면 된대요 조각상이 이거야? 조각상으로 안 보이는데? 그냥 악마로 보이는데 나는? 착각인가? 두루마리 써도 된다고 합니다 속성 없으면은 두루마리 있으니까 뭐 문제 없겠죠 뭐 빨리 갑시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열기 소환 어 나왔어 화염 악마 5레벨? 칫 지금 5레벨 주제에 덤비는 거냐? 숲마법도 있어? 대지마법인가봐 야 담가 버려라 보내 버려라 진정한 전사의 공격을 어우야 잠깐만 위험한데? 매혹은 안 통할 것 같애 면역일 것 같애 종족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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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스킵했어 왜 장난하냐? 어 데미지 엄청 어 여기 잡개 아 잡았겠는데 때렸으면은? 어 쓰레기잖아 뭐야 어 정수 나왔어 사슬 없고 이게 바람인거죠? 바람 구름 모양이니까 이거는 뭐 물이겠지 이게 풀이야 이렇게 이렇게 속성이 많았어? 바람이 전기겠지? 물은 나 뭐해야되냐? 유효하지 않은 대상이래 비 써야되는거야? 별로 안쓰니까 그냥 다 잡아버리자 한번에 전격 볼트 나왔다 웃기고 있네 80 들어가냐? 딜? 오우 씨다 숙절하다 상위기술은 너무 AP 많이 먹으니까 난 소환하는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왜 그렇게 때려야돼? 꼭 나 나 걸리기 싫은데 화염 그렇지 깔끔 오 정전기 구르마살? 어 화살로도 열리나? 열쇠가 생겼네? 열쇠가 어떻게 다른거에 도움을 주는건가보지 와봐 어디 독이었지? 독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거였거든요? 대지였거든요? 써봐 어 진짜 되네? 거기다 독 사라졌어 딱 어느정돈지 알 것 같다 잘름발인 실패 터지지 폭발하지? 어 안 터지네? 근데 약해 불에 약해 어쭈? 자식 제법인데 어쭈? 어으어으잠깐만 찍어! 오케이 더럽게 독을 남기고 죽었네요? 나 너 수리 안해주고 왔냐? 다음은 전기 정전기 화살 마침 나왔죠 잘나와 아이템이 이렇게 쓰라고 나오는거 아 이거 물 그냥 설이 화살 써도 되지 않나? 설이가 더 아까운거 같긴 한데 물의 악마 전기가 약점이네? 전기 없잖아 가깝다 가깝다 데미지 좀 보소? 요게 데미지라 이말이야 불인데 통하냐 불? 어? 쎄네? 이거 뭐 이씨? 자 약점 받기 어 뭐 열렸어 어우 개꿀 올 레벨에 꿀 빨 수 있는 던전이었네 원래 이거 중간에 깼어야 됐나봐 레벨이 높아서 훨씬 쉽게 박힌다 500 태고의 동굴 어디 맞춤볼까? 이번 걸로 11레벨 찍으면 좋겠는데 그럴거 같지 않죠 레벨 어 뭐야 뭐야? NPC 써 델레가 레벨 안나오 어 NPC 클릭 안되네? 어 이동 이동 이동이죠 아 불이요? 아 물통 좋은데 저거 희귀한데 솔직히 불통보다 희귀한데 부활이 별로 안 땡기고 야 힘이라고? 힘의 물저항이요?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죠 싫합니까? 이거 있으면 무기 바꿀수도 있잖아 와 잠깐만 야 진짜야? 너무 좋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통차 필요없고 대기장도 필요없는데 야 나 저런 쓰레기 반지 끼고 있었어? 이 정돈 껴줘야지 짜식 저건 말이야 반지도 없었구만 아저씨 어? 아 깜짝 놀랐네 아 4명의 악마를 소환했어 막소스 용검은 용사에 구해줬 사람이 없다고 했다 아 용사가 나타나서 왁스가 누군데? 드래곤 커맨더 제트팩을 줬지 얼마나 같이 했어? 수백년 어 그래? 아 저기 아이템 혹시 또 없나요? 아 너무 좋은거 파신다 아 매욕도 있어 얘만 잘 파밍해도 금방 다 씹어먹겠는데 좋은게 많네 보디빌딩이 너무 좋아 어 보디빌딩 솔직히 너무 좋아 어 물은 괜찮을거 같은데 나 물 없는데 나중에 하는걸로 하고 와 너 이거 속성별로 다 갖고 있구나 너가 고전했을만 하네 자기가 소환한거에 너 니가 넌 엇본애야 종갈되는 소리가 자꾸 들리냐 뭐 끼고 있니? 아 나 없지? 아 근데 이것까지 솔직히 끼고 싶진 않아 어 이거 낄정도는 아니야 저건 너무 약하지 않아? 대지완드 대지완드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거 버리자 오우 예 오우 예 템빨 게임이네 하밍이 잘 됐어 뭐냐 뭐있냐 여기에 어 개짝도 있어 개짝 내가 털어도 되네? 아 니가 털면 안됐는데 됐어 내가 정산해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엇갈릴 정도 아니잖아 뭐 악마한테 갇혀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악마가 밑에 있는 거예요? 용사님이 다 죽인건가요? 악마 네마리는 아 내가 내가 죽였지 악마 네마리를 내가 너를 해방시켜준 거야 내가 용사야? 응? 감옥이네?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 맵이 어 맵이 맵이 없네 내가 널 만난게 끝난 거네 아 그렇네 너라는 대화법사를 만난 걸로 이게 마무리가 된 거구나 오 베레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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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해준 다음에도 돌아와서 여기 있었나 보다 나랑 관계 없나봐 내가 또 망상에 빠졌구만 영웅 망상 이거 이제 89원이면 사네 이거 좀 싼거 같다 다른 애들보다 원래 95원 아닌가 다른 비싼 애들 산 사도 94원 아니었나 5원 싸네 끝난거야 이제? 어..끝났네 교회 탐사 이거 이게 문제따 교회 탐사 쳐보자 이렇게 하니까 좀 빠르구만 디비니티 교회 탐사 너의 사랑을 지켜봐야 돼 너의 사랑을 지켜봐야 돼 아멘 베라가 너의 사랑을 지켜봐야 돼 너의 사랑을 지켜봐야 돼 교회 탐사 같은 거는 교회 탐사는 버그로 안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교회 탐사가 갱신되는 게 없어 돌아가면 다 클리어 된다는데 버그인가? 나 겉보다 나 조각은 먹었잖아 얘 조각 없나? 블루스톤이 그거였던 거 아니야? 시간의 그 조각 그럼 이거 메인인 거 아니야 사실상? 여긴 끝났고요 저는 이제 저번에 봤던 거가 내 기억이 나니까 어디 여기였나? 여기서 집으로 한번 가보죠 어디 어디 집 지하에서 내가 본 거 같아 집 지하가 아니었나? 어디 지하로 가니까 있었던 거 같았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가봐 지하에 이런 게 있네 나중에 알게 되겠지 라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그거가 저거 아닐까? 저쪽 계열 능력 아 여기도 있네 이거 먹고 가자 이거 아 그런 거 하지 말자 귀찮다 캐스트도 아닌데 뭐 어때 불통은 불통끼리 두고 물통은 물통끼리 두자 자리가 없다 이제 야 힘 넘치는 거 봐라 무게 다 오케이 야아 황홀해 아주 근데 경험치를 너무 못 먹었어 아니야 이거 그거 해야지 형제 이건 지금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우물 형제 교회 탐사는 버그 때문에 안 되는 거 같고 교회 탐사를 한 번 더 쳐볼까 아 잠깐만 교회 탐사 교회 탐사가 안 깨죠? 교회 뛰고 탐사로 교회 탐사는 안 되는 사람 있나? 교회 탐사는 왜 안 된다 교회 탐사는 안 된 사람이 있나? 교회 탐사는 왜 안 된다 교회 탐사랑 피라미드 순간 이동기 그리고 엔데드의 재앙 세 개가 지금 버그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네 아 엔데드의 재앙이랑 그냥 언델재앙 난 됐죠? 언델재앙은 됐고 피라미드 사용법 됐나본데? 아 없는거 보니까 그쵸 피라미드 사용법도 됐나봐 근데 교회 탐사가 이제 이게 문제네 교회 탐사가 왜 안되는거지? 교회 탐사 북동쪽 교회로 가는길에 있었을거란 얘기 아니야 난 못봤어 갔다왔는데 걸어서 한번 가볼까 찾을법이 없는데 이거 오래된교로 가봐 난 못봤는데 북동쪽에 바닥에 묻혀있나? 에이 설마 없어 없어 애초에 뒤졌는데 여기를 내가 다 뒤지다 포기했는데 전사 진짜 튼튼하긴 엄청 튼튼하네 740이네 여기다 방어력도 돕고 이거 나중에 혼자 다하겠는데 공격력 올라가면은 아직 올라갈 여지가 있지 혼자서 다 때려잡으면서 딜도 탱도 다하겠 딜탱 다하겠는데 이러다가 깜짝이야 뭘 놓친걸까 내가 근데 가는길인데 내가 놓칠게 있어 애초에? 여기 여기를 한번 봐야되나? 여기를? 어 근데 저게 아닐거 같은데 아무래도 저기란 느낌이 없는데 교회 탐사 한번만 더 쳐보자 아우 야 이해가 안되니 이거 혹시 열릴 수 있네? 불 켜 교회 탐사 모르겠는데? 디비니티 교회 탐사 오늘은 뭐 깰거 많이 깼으니까 교회 탐사가 없어 혹시 교회 내부쪽에 비밀길이 있는거 내가 모르는? 내가 안들어간 곳이? 그러면 내가 인정한다 내가 모르고 못들어간 곳이 있으면은 없을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거 같은데 저거 혹시 다 캐야되나? 삽으로? 좀 캐 볼까? 캐면 나온다거나 햄 햄이 나오냐? 언제 닦해 이거를 어우야 나오네 뭔가 나오긴 하네 쓰읍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호호호오오오오... 그래도 판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본담명 시체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좀비 멧돼지 8레벨 불안하게 잡을만하죠? 봐봐 깔끔하게 가자 1500이나 줘? 나쁘지 않네 날고기 100이자 됐구요 나 또 방어구 안고치고 왔어 너희 중에 뭐 되는 애 없니? 조학성들 지하가 있을까? 애초에 지하가 있을리가 없지 지하가 보스 던져있는데 그럼 안되지 지하가 있으면은 여기가 나가는게 있긴 한데 야 너 문그러고 통과하면 어떡하니? 졸라 황당하네 저기 떠나 어디갔냐 낡은 교회 탐사대 탐사대 한번 쳐보자 어 아닌데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승인이 되는거지? 탐사대라는게 탐사대라는게 교회 탐사대 아이씨 마을로가서 교회 탐사 보고하라고? 아니 탐사대를 못찾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 아이씨 보고해도 안통하고 말이야 어딘가에서 나와야되는건데 쟨이 안된건가? 저번에 예전에 그 뭐야 포탈라이츠 맵이 작아서 mpc 잘렸을때처럼 랜덤으로 그런느낌으로? 좀 아닌거 같은데 잠깐만 여기 써있기로는 걜 죽이기 전에 가면은 딱 된다는데 아이씨 아이씨 아아 모르겠단 말이야 뭐냐 어떻게 된거냐 뭐 쟨 된거냐? 없단 말이야? 뒤쪽에 길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응? 뭐야? 갑자기? 많이 나와? 우선권의 저항력 괜찮다 이거 어디다 끼는거니? 괜찮은게 나왔잖아 78에 10.. 14야? 불이? 괜찮하네 와 공포면역 8레벨인데도 꽤 세네 아이템 먹었네 맞아 아이템 먹은게 어 손엔 군단병이라는데? 군단병 아니잖아 얘네는 그냥 시체잖아 어떻게 되먹은거야 고대무덤 가기 전에 깨진다고 써있는데 써있기로는 아니아니아니 갓 아니아니아니 갓 아 여기서는 왕을 죽인다음 가라 그랬구나 아래에 있을수도 있다는건가? 내가 여길 다 뒤져본거 같진 않은데 뭔데? 시체가 있는데 내가 못찾은건가 혹시? 뭐지? 아니야 여기 있을리가 없잖아 애초에 아니면 여기 네마리 소환됐던게 원래 시체로 소환되는건가 얘네? 탐타대로 그래서 내가 약간 전략때문에 못본건가? 유인을 해서? 그런거면은 좀 셈인걸? 참 이거 좀 아니지 이거는 좀 야 야 중이 없어 자꾸 나발이고 없어 그냥 중이야 없다고 중이야 아 미치겠네 이거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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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지 선택지가? 선택지가 그럼 된거야 대화가 지금? 그럼 퀘스트 완료가 떠야지 그래서 하면서 완료가 안됐잖아 고마 이해가 안되네 이거 어디냐? 일로 와봐 얘네 대화 좀 해봐 개짝있네 리비아 어 아 너희냐? 나 전에 대화했잖아 나 너희랑 아 만남 판정이 안떠있었어 그럼 나? 아 그래 전에 로드했을 때 얘네를 내가 제끼었나봐 와 미쳤네 진짜 더럽게 없네 뭐냐 이거는 됐고 와 이런거야? 일찍 갱신 된거야 그래서? 일단 와봐 어딨냐 됐네 하 가자 와 저기 그러면은 어디갔네 너희들 문 열라 이말이야 야 내가 저거를 캐스트를 완료를 한 다음에 로드를 잘못했나봐 완료 전인데 난 완료를 한 줄 알고 대화를 안 했나보네 아 이거 하아 사유테이션 소우스 헌터 소우스 헌터 모든 의미로 2년간 아직 소우스 헌터 소우스 헌터 소우스 헌터 소우스 헌터 소우스 헌터 모든 의미로 소우스 헌터 끝난거야? 끝났네 아 우물형제 여기 다 깔끔하게 해버리자 어차피 하기로 한거 DBT 우물형제 우물형제 어떻게 깨는거야 진입하는 법을 모르겠네 오... 오... 오 들어가는 법이 안 나와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어떻게 가는 건데 아 어떻게 가는 건지 나와 있어야지 서폴 가봐 다 나중에 진행하는 덴가 혹시?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원래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니까 안 써놓은 건가? 일단 가봐 혹시 마녀를 잡은 다음에 가야 되는 건가? Ну 하여튼 사장님? 저는... 나는 당신을 그냥 recur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거면 알겠는데 지금 제가 마녀를 찾는 게 메인캐스트니까 그들은 아니 들어가야된다는거 아냐 와 이거 못열어 20레벨이면 무정문이야 반대쪽에서 들어가서 와야된다는거지 아 일로 이렇게 나가는게 아니라 어어 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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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구덩이 하이버하임 용암부덩이 아 잠깐만 어 어 압니다 써있기론 다 깼네 그러면은 서브 아마도 있어도 됐어 이제 가자 메인 진행하자 너무너무 버벅겼대 30분 남았다 두시간 한시간 반 동안 했다 이거 불편했던것들 다 깔끔하게 제거 됐구요 이제 없을겁니다 아마 이제 많긴 한데 전부 시간에 끝 치고 시간에 끝으로 가 저기 저 블러스톤 잡아왔어요 네? 블러스톤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스톤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어 그렇죠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아 이렇게 열어주는구나 우물안에 두 장굴이 영원히 있어 우물안에 두 장굴이 영원히 있어 어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거지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거지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뭔데 얘가 어 물약 먹을 수 있음?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뭔데 얘가 어 물약 먹을 수 있음? 있으면 안가져갖고 이유가 없지 물약하는 데인가 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거 뭐냐 비밀을 말하는 자 뭐냐 비밀을 말하는 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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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뭐가 활성화되는데 뭔지 모르겠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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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된거야? 아 혹시 능력치 올려주는거냐? 저거저거 사용능력치? 진짜 그런거야? 어 그럼 개꿀이지 어 진짜 세개 주나본데 어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꺼져봐 어 어 잠깐만 진짜 3냄을 주는거야? 그러면은 무조건 두개 가져가야지 그러면은 무조건 두개 가져가야지 아 오 돈 다 써서라도 가져가야지 저러면은 저정도면은 아 잠깐만 돈들마른거 다 갖다 받쳐 스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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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렇게 좋은거였어? 걔 어썸하네 이거는 쓸거니까 됐고 스칼렛 안쓰면서 돈 될만한거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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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어 딱 될거 같은데 자 보자 자 잠깐만 어디갔냐 책 니가 갖고 있냐 다른놈을 보고 있었어 종류는 비슷한데 다 다른거겠지? 읽어만 보자 중간에 여름 이것만 지금 통하는 거 아니야 오 오 대의박 무조건 전 재산 꼴아야 된다 이거는 그정도의 값어치다 야 대박 50원 넘어 전 재산 그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기술이었어 이거 대박이야 너무 많이 들어간다 중기병 올리긴 해야돼 중기병 주고 하... 대박이네 찍어야 되잖아 내가 살라면은 아이템 쓰려면은 올려놓자 대박이네 개무쌍 각인데 진짜 야... 너 내가 기억해두겠네 와 대박이다 또 파냐? 나중에 오면은? 그럼 돈 무조건 모아야지 이거 야 이거 값어치 했네 2레벨 정도 더 업했다고 보면 되겠네 능채용 놓고 보면은 괴물같은 파모야 뭐냐 이건 됐구요 아 이거 또 읽어야되냐 혹시? 가자 야 야 능력치 0구 상승 저런걸 주네 대박이다 어디가냐 와 이게 몇개야 대체 위도 있어? 위는 뭔지 모르겠고 여긴 비어있네? 두개 더 남았네 얘 어디갔냐 와 여기도 있네 활성은 안됐지만 세개가 있는데 활성 안됐구요? 도적도 이제 제목한다? 어 소비템이 너무 많아서 도적 줘야돼 시간의 끝에 다 두고 올걸 내꺼 아이템들 아루 여깄어 아루 어딜 가나 있어요 하여간 이거 수리되냐 근데? 이런거 신고 다녔어? 소리좀 해줄래? 소비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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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설명듣는거 너무 지겹고 착용은 하시구요 가자 이제 진짜 메인이다 와 대박이다 돈 깔끔하게 썼다 이거 돈 너무 많아진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빵공까지 팍 땡겨버렸지 지금 바로 돈 다 버렸죠 지금 하지만 전한텐 통이 있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통들이 시야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마을이사 어딨냐 마리사 어딨어 마리사 어딨냐 실버글렌에 사는 아내 마리사 디비니티 마리사 아 아 그래 여관에 있던 애야 가자 여기 여관이래요 국괭이 여관으로 가면 되네 괭이 여관 매번 어떻게 된거야 다 돈거야 나 누가 나와도 누가 나와도 무섭지 않은데 지금 너무 강해서 어 너무 강해 지금 뭐 절앱 절앱을 잡다가 와가지고 뭐 강한지 어떻게 아느냐 싶겠지만 난 지금 전사의 스펙을 믿기 때문에 늑치도 많이 올려놨구요 방어등급이 올라갔죠 중기병 찍어서 여기 있는게 말이 다르 어 여깄네 야 아이고 불쌍해라 되게 좋은 놈이야 어 되게 좋은 녀석이야 얘 착해 의외야 대머리들은 원래 약간 대머리 캐릭터들이 원래 약간 이제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응 좋은 대머리야 디리리 짜롤 끝나는 날은 대머리 머머리 머대리 대대리 빡빡 빛나리 어디 어디로 가면 되냐 이제 어 가서 암호가 잡으면 되나 여긴 돌아가는데고 절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마녀한테 가야겠다 그냥 이제 할거 다 했잖아 가다보면 다 진행되겠지 이제 앞으로 되는 것들은 아 맞다 얘 부활시켜줘야되지 마녀가 해주겠지 몰라 마녀가 해주겠지 뭐 마녀 포물이 있나 뭐 할줄 아니까 저기있는거 아니겠어 덤비면 다 그냥 다 죽이면서 가 그냥 몰라 덤비라 그래 다 먼지로 만들어주겠어 그냥 돌진해 적수 따위 없다 소환수와 매혹을 이용해서 상대 기술 다 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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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을 걸고 싸우겠다고요? 야 9레벨이네? 레벨 높네 10레벨이냐? 9레벨이네? 야 이거 너무 막 갔나? 야 너무 기절 막 걸린다 야 대기 데미지야 어 이거 못 이기겠는데 이거? 무한 기절인데? 와 이건 좀 치사하다 야 마녀 만나러 가 졸래 치사하네 이 정도는 예상 못했는데 아까 여기였죠? 일로 와봐 전사를 보내자 전사는 기절 금방 풀리니까 애초에 몸빵 전사 말고 할 놈 없잖아 너가 가서 버프를 못 거는 건 아쉬운데 니그를 소환해 그냥 아쉬워 좋아 기절 중점 기절 중점 어어 야 소환깨기 있네? 근데 AP 많이 먹는 기술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뭐 다 기절만 안 안 걸렸죠 지금 안 걸렸죠? 안 걸렸죠? 어 안 걸렸으면 됐어 소환사 안 소환하고 물리딜의 기절에서 이제 스턴 걸면서 싸우는 오히려 약간 이제 건방 전사 같다 무력화 시키면서 싸우는 게 네 그런 계열의 전 몬스터인 것 같고 애들이 터져서 로딩 안 되는 건 좀 혐의네요 아 오늘 서브 다 깼더니 마음이 편한데? 뭐 남아있으면 되게 불편한데 사람 심니까? 이상하게 스카이림은 다 깨봐서 그런지 그런 거 안 불편한데 다른 게임에 하면 불편하더라고요 남기고요 여기로? 난 응실하고 가야지 여기 먼저 마무리를 지어놓자고 아 길이 없냐? 소오름 진짜 못 가네? 야 소오름 길 없음? 아 이런 식이야? 어 깨버려 그럼 어 내 턴인데 기절 시켜버렸네? 아 됐어 상관없어 제가 보면 다 될텐데 뭐 아 이거 그냥 깨지는 게 아니네 기절이 나오는 거네 그냥 깨져 사라지고 그런 계통이 아니네 하 그러시다 이 말이지 나 그럼 이제 얘를 그냥 순간이동해서 때리는 거 말고는 때릴 방도가 없겠는데 깨면은 뭐 길 열리냐? 뭐 매일 찍고 순간이동해서 왔다갔다 하면 되니까? 막아놔도 문제 없겠다 그러면 근데 이거 이렇게 막는 건 좀 심하지 않았냐? 참 좀 심했네 이거 뭐냐? 거대한거는 매옥 오케이 가속 넘기고 잠깐만 야 그렇지 야 300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이 정도였냐 너? 거기다 잡았네 쟤도 아 아 지금 머리 좀 굴린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점심 다 먹었고요 기절 면역 기절 계통 공격이네? 아 전사는 체력 워낙 많아서 괜찮을 것 같고 우리 매옥거리는 때려야겠다 그냥 어우 얘 3대나 때려? 얘 위험한데 이거 4대? 어 위험한 놈이네 여기 죽이자야 세상에 같은 편 같은 건 없는 거야 됐어 넘겨 야 뭐하냐? 좋아 가자 몇 턴 남았어 네 턴? 야 진짜 좋다 저거 한번 소환하면 이제 뽕을 뽑는다 전사 하나 생긴 수준이야 거의 막 써도 되는 전사 그냥 전사 어우 야 이제 취소 야 저렇게 쿨이 빨리 돌아? 닉도 저걸로 잡았는데? 그렇지 이걸 위해 살려준 거야 기술 안 쓰고 잘했어 서주까지 전사 풀렸죠? 어? 어? 잡았어? 잡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신기하다 그렇지 깔끔 누구 있어 다 잡았잖아 아 진짜 남았네 아 기절한 거구나 겸치 왜 들어온 거야 그럼? 기절했는데 이상하네 어? 참 얘 풀렸어 야 보여줘라 소환사의 힘을 보여줘라 좋아 좋아 힘 12 전사의 힘을 보여줘 뭐냐 이거 징그러운 거 저것도 몬스터냐? 어디로 가야지 갈 수 있냐 이거 안 닫히고 아이 다 나 하자마자 바로 긁혀버리네 아이 뭐하는 거야 야 약화 당연히 안되지 남겨 딜 별로다 4인건 좋아 걔 온대 아이 뭐하니 아 독이냐 지금? 그렇지 끝 저거 대화되네 신박하네 이게 뭔데? 아 이게 오두막이야? 나무가 안 깨져? 어디 madam 또 오 흥 크학 이거니? 됐어 우선건 2 오 33회 애 줘야지 고친지 얼마 안됐지만 안 줄 이유가 없으니까 좋아요 드디어 방어력 조금씩 차고 있구요 야 뭐 그렇게 잘나왔냐 금반지도 나왔네 염력의 자물쇠 딱이요? 널어주자야 아 소리 왜이렇게 시끄러워 와 주먹칼이 나왔어? 애매하다 아 이건 팔자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다 솔직히 맵 구성이 아 여기서 아 저게 집이네 여건 뭐냐 그러면 버섯 버섯 별걸다보네 비밀을 찾는거야 우리는 3개의 혈압을 3개의 혈압을 우린 생각한 캡을 이게 다 재밌는게 게임이 아니냐 우리는 두번째 기회를 드러내면 너희가 우리에게 정의에 대해 어 그래 해 보자 어차피 캐오스 엔터널 나이트 이게 꽤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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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연녹색 가운을 찍고 나의 비상결같은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다 나의 아이돌 빼앗아가고 나를 휴먼 끝을 weight 보자 대단히 못tin 그ந 살라 보통 우리는 다 배달지 않았다고 하네. 우리의 통신에 흑놈이 없잖아. 너는 잘 지난데, 우리의 극을...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에서벌을 타고 싶지 않으면 해. 마들아... 잘. 그럼... 우리 절대... 뒤지고 싶니? 하하. 야! 알지? 플랜데로 간다 기름 기름 맛있게 먹어 두개 칠해줄게 특별히 서비스야 알지? 어어? 그렇지 넌, 넌 소환도 아깝다 야 헤오리! 아택! 어, 딜 센 거 빨아? 너 너무 튼튼한 거 아니냐? 어우, 야 불 줄일걸 워메 이거 싫어합니까? 졸라 쓰는데요, 어떡하죠? 좀 아닌데? 어우, 잠깐만 어우, 야 잠깐만 너무 너무 억센 거 아니냐? 너희들의 카운터는 2분이잖아 아, 너무 좁아 도망갈래 도망갈래 남겨 사본하살 어어, 1900 된거냐? 그렇지 그렇지, 어어 세상에 화상이라뇨 나 이거 다시 해야겠다 야 너무 손해가 크다 야 잠깐만, 이거 대화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아 대화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우, 나 아무리 해도 너무 너무 한 거 아니야? 대화하고 나발이고 식물놈들이 나중에 오자 역시 밥을 고맙습니다 뭐니? 뭐니? 어, 쟤네 우선도 저렇게 높아? 나 하나도 안 했는데? 제발 피해줘 비딴가 없고요 야 야 준비 좀 하자 대화만 걸고 저거 저 새끼들 저거 일단은 너가 해 아이 아이 뭐하니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아야야야야 그래 어 어허 나쁘지 않은데 세이브 하고 너한테 다시 대화를 해보자 문제도 거지같이 해가지고 뭐야 경험치를 받아 먹더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사태야 너 알고 그러는 거 아니구나 너 알고 그러는 거 아니구나 가위를 지방 또 냈단 말이야? 어 야 나 진짜 니 의견대로 해야돼? 남대로 해 Captain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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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대화 때문에 안듣는거 심하지 않습니까 님들? 오반데? 보여줘라 화염의 힘을 보여줘 나약한 놈들에게 진짜 맛을 보여줘야지 펄 한번 가 그렇지 중독이 들어가냐 어우 야 지금 꽤 쎄다? 어우 야 말도 안돼 저렇게 원표가 난다고? 저 정도야? 혼란술산 오바고 출산 많은데 마땅히 쓸게 없네 아 왜이러냐 진짜 여기서 뭐 어떻게 해 던져야지 야 이거 소환해 뭐면 돼 어그로 필요하니까 다 소환해 다 소환해 닉 다 소환해 화상 데미지 얼마나 버텨나 보자고 어차피 이래도 유리할듯 어차피 닉이 달지가 않을거 아냐 어우야 와물껏 싸 아야 통통보를 안돼요 아카리 너말이야 너 어어 어어 예를들 이거 억새네 야 알지? 곱 그렇지 법사 구해줘 법사 안걸리 있었네? 아 니가 지금 아니면 언제 활약하겠냐 어 매연테일 못 때리죠? 수준 야 이거 아군이고 저기가 없네 그냥 지들이 더 쳐맞아도 그냥 쏴버리네? 와.. 이 정신인건가? 아직 체력 좀 남았잖아 튀자 됐다 아 워메 잠깐만요 얘네 되게 센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내고 일단 어 괜히 맞았다가 딜 들어오면 나 귀찮아지니까 몸이나 돼 거기서 좋아 점심 줘야되는거 아니니? 데미지 들어가는거 맞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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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넘기자 아 됐어 아 됐어 21이면 충분해 좋아 업걸고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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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선에 들어가면 되지 뭐 넘기고 언데드 검사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고? 진짜네 아 죽을거 같은데? 기다려봐 대충 쏘면 안되냐? 보이던 안보이던? 어 잡았어 어 잡았어 대충 쏘는데 잡았어 그렇지 거리때문에 못 때리겠지 뒤에 있는 애는 그렇지 안 보여도 쏘는거지 어 안단다? 아 불 때문에 개작살 날거 같은데 그냥 가야되나? 돌진해가지고 다 죽여야되나? 어 그렇게 많이 안달았어? 822 체력 한번 나 마저도 높지않나? 30%인데 이제 많이 줄어들었네 아 이게 아 이게 파워샷이 파워샷 아닐 때 30%였어? 아휴 이거 참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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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정 가라 버섯 허가 해주실 거다 어우야 무슨 나무로 버섯을 못 패니 뭐하자는 플레이니 35%도 이 정도는 맞을 때 되지 않았냐 야 10%도 아니고 35%인데 개같은 거 진짜 뭘 때리네 그렇지 잘했지 잡았니? 잡았네 저걸 잡았네 부데미지로 됐다 이리와 어 힘들었어 한 것도 없는 드럽게 힘들었어 어 힘들었어 제복하러 갔다올까? 무기가 아슬아슬하시네 저분 고름 쓰나 혹시 활 파세요? 세비야 대체 뭘 파는 거니? 개같은 거 어 어 파네 18레벨이요? 이거 낄 수 있겠는데 얘 어때 낄 수는 있는데 껴도 의미가 없겠다 끼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와우 이거 살짝 땡기는데 아 근데 고쳐야겠다 내가 뭘 끼고 그럴 여지가 없네 지금 돈이 없네 어디 얼마드냐 180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돼 이리다 훅 가 아직 팔 때가 아니다 명성에서 땡긴다 7천원만 7천원 모아두고 나중에 책 잰 데 있겠지 아이템 다 파는 거 항상 잰 데 있잖아 그러면은 전사는 끝없이 강해지는 거야 4인팟인데 최강자가 하나 있는 거지 얼마나 좋아 지하도 있냐 여기 안된다는 건 없었죠 버튼 있네 버튼 있네 아니 전혀 160원 좋아요 티끌은 뭐가 태산이지 티끌이라고 하긴 많지 160원이면 아 여기 없지 자 방으로 가자 너 있어 회색 마녀의 집 가자 마녀의 집 형 마녀의 집 망다 시키면 어떡하니 또 밤 원래 밤이었나? 밤이 아니네 낮이네 낮인데 그늘 때문이네 하다하다 그늘까지 엿맥이는 거야? 여쭤 가있어 여기도 버섯이 있네 저 오두목 어떻게 까냐 야 이리 와봐 왜 기절이에요 이렇게 퍼졌는데 설마 분산에서 맞겠지 잘 닉 맞네 닉 기절 좋구요 닉은 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톡 터져서 획도 내고 어 닉? 아니네 법사네 아아아아 걸린 나한테 또? 깐는데 또? 깐는데 또 까고 닉이고 얘는 어어야 어차피 터질 운명이었으면 저 정도면 양호하지 뭐 위험한데 좀 뭐하냐 쟤 아 버섯도 적이야? 버섯 여기까지 쏘냐? 못 쏠걸? 제발 기절하지마 어어어 너 도망가야겠다 안되겠다 야 아아아아 개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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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당연하지 저게 방랑자 두대까지 못 때린다 어차피 죽을텐데 어 중독 데미지 들어가네 얘 기용 좋구요 그냥 전사로서 한몫하고 있어 AP 많이 써서 어 어 어 AP 많이 써서 터트리진 못하지 오히려 저러면 손해지 터트리지 아 못하네? 왜? 어 다 아니네 열리오네 아 AI 수준 순간이동 두루마리 너 왜이렇게 많냐 이것저것 햄씨가 햄 먹자 아이 혹시 먹을래? 와우 와우 맛있겠는데 내꺼 해라 내꺼 된 기념으로 좀 꺼져 얘는 이제 한번에 쓸거기 때문에 아껴두고요 그렇지 얼마나 뭐 얼마나 안썼으면 이렇게 포인트가 남아두냐 괜찮다 괜찮다? 안 닿네 어디 닿을거리가 아니지 어우 야 진짜 순순하다 얘 보통은 없는데 괜히 속삭임이 아니야 그렇지 뭐하냐 뭐하냐? 저기 명당인가? 투명하라고요? 아 이제 버섯쪽으로 가네 비열하게 힐 없으면 어차피 이길거 같은데 나 버섯까지 가는건 좀 힘들거 같은데 어떡하지? 나도 이동할건 안되는구나 이동할건 안되는구나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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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디 좀 올려볼까? 그렇지 그렇지 잠실 뭐자리지 뭐야 야 뭐야 대포야? 아 뭐야 왜 저기 왜 왜.. 왜? 저기까지? 뭐지? 해골은 같이 나란히 맞아주면 될 것 같은데? 실명의 속삭임 얘 기절 걸린 게 좀 아픈데 운명이지 뭐 야 내가 빵 따위로 이렇게 이득을 볼 줄이야 아직 많이 남았네 집 이정도야? 이정도였어? 불 따뜻해 어어 야 이 아직 가 이제 반피야? 꽤 많이 쌌는데 얘는 보통놈이 아니야 보통은 없는 놈이야 전사 살렸죠 이 덕분에? 맞는거? 어쭈 아 위태위태한데? 신성모독의 서약 아 불편하다 이거는 온다 아 요거 살짝 아 요거 살짝 김용하 고 두칸 때리고 튈.. 튈 수 있을 만큼 필요하고 기어포 걸고 어그로 어그로 줘야지 뭐 아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어 너 포인트는 많이 쳤다 야 찍고 아 넘어졌는데 지금 기회인데 솔직히 좀 애매하지 많이 철청 아 속사포냐? 끄흑 깔끔하다 야 yt ший 금방 잡게illeurs 궁숫으면 그냥 야 여기까지 온다고? 허어어어어어 죽겠어 빨리 처리해야겠는데? 도망갈 건 되겠지 죽었지 소환소 뒤졌다 식물들 식물놈들 이거 다 저승으로 보내버려야겠구만 어? 영약한 놈들 이거 말이야 식물 다음 제 턴인데 버티냐 그때까지? 불안한데 아무래도 어 되냐? 어 아슬아슬하게 되네 아 100%라면서 와라 야 야 기절이라고? 도망가 아예 튀어 기절까지 갈 줄은 몰랐어 이거 지금 못 때릴 것 같고 내 생각에 독이 좀 아쉽네 자이리나 해라 힐 해주러 왔는데 자이리나 하고 가네 저거 너도 좀 아끼자 뒤로 가서 모험할 필요 없으니까 쟤 두 턴이면은 못 싸우는거지 그냥 아싸리 죽었고 아니 얘만 처리해서 가면 딱이네 지원도 못 봤는데 혼자 왔어 야 벌써 두 시간 훨씬 넘었네 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냐 하아 잠깐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 시간이 다 가버려 게임 이거 중독성이 오죠 몇 분이야? 두 시간 삼십분 했어 아 이거 짤거야 이거 넷이야 넷이 네 넷이야 결코 빠지자 우리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전투 종료 좋아요 야 뭐해 깜짝이야 정비만 하면 되겠다 너무 시간 빨리 간다 중독성 진짜 미쳤다 진짜 정비만 하면 되겠다 둘이 같이 누워계세요? 그런 식의 합체하는 거는 인정할 수 없는데 셋이 누울라고? 언제 이렇게 친해졌대? 서로 지 혼자 눕겠다고 개질을 떨더만 어 저기는 먹을 거 없을 거 아냐? 있나? 뒤에 있는 버섯놈들은 다음 시간에 잡는 걸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썸네일을 만들고요 잠깐만요 썸네일은 찍어야지 아씨 버섯이랑 찍었어야 되는데 예쁘게 서봐 너희 썸네일이 너무 안 나와 이거 그래픽이 너무 투박해 딱 떼봐 그렇지 그렇지 요정도? 요정도로 봐주겠어 나비도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 하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어요 참고로 알 fet소 해외 대구 바로 왕